자 그러면 50세 여성 그리고 60세 여성 그래서 실속형과 풀보장 이 두가지를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라이나 생명이에요 순수보장형 50세 여성 아무래도 50세분들이 많이 하니까 자 보험료는 일단은 실속형은 47,680원이에요 일단은 비갱신형이 없기 때문에 라이나는 20년나 20년 갱신 자동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특히 50세나 60대분들은 20년 후면 70세 80세까지 보장을 보험료 인상 없이 47,000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그렇게 갱신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는 거 그래서 질병장애 넣어놓고 주요 성인 주요 질환 그 다음에 실버 특정수습이 관절수술 3대 인공관절 중증 무릎관절 연골손사 이게 rcrs죠 rcrs 4단계 이게 예전에는 천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00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50세 여성 실속형은 47,680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50세 여성 기준으로 역시 20년이나 20년 갱신형인데 보험료가 2배예요 10만 5천 267원 자 그러면 아까 티약이 여기까지만 있었는데 좀 더 늘어났겠죠 이거는 풀 보장이에요 풀 보장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거는 수술비 보험이기 때문에 무릎 수술비 외에 여러가지 백내장 농내장 대장용종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 플러스 관절 쪽에 좀 특화가 됐기 때문에 저 보험망의 수술비 몇천가지 몇만가지 보장이 되지만 관절 쪽으로 좀 특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 수술 플러스 알파로 무릎 수술 횟세도 높은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10만 5천 267원으로 일단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일단 티약이랑 보험료만 보시고요 보장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한방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60세 여성 기준 20년 나 20년 자동갱신 그래서 보험료는 실속형인데요 8만 3천원 역시 60세 보험료가 비쌉니다 여성이에요 남성은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겠죠 제가급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기세포나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제가급여를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제가급여 가입할 때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했던 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죠 왜? 머리만 고지사항이니까 머리만 그래서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공황장애, 우울증 이것만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하는 사람들은 제가급여 가입할 때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나중에 65세 넘어서 장교양 등급 신청했을 때는 인공관절 수술한 사람들은 거의 99.9% 4등급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주기양 넣어들었고 질병장애, 이거는 상해 질병후위장애와 똑같은 얘기고요 관절질환 수술비 3대 인공관절 ICRS 4등급 500만원 중증, 무릎, 관절 연구 손상 그 다음에 간편한 성인 주요질환 수술비 그 다음에 실버 특정 수술비 이렇게 해서 8만 3천원에 실속형으로 60세 여성 그 다음에 프리미엄 프리미엄 60세 여성 역시 50대보단 보험료가 비싸겠죠 아까 50세 여성은 10만 5천원인데요 60세 여성은 보험료 비싸요 14만 2천 8백 44원 근데 20년 갱신형인데 60세에서 20년 후에 갱신형이면 80세까지 충분히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러가지 자 여러가지 특약이 뭔지 담보내용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주기약은 제 사망보험금이에요 그래서 2천만원 그래서 질병은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제는 외래적이고 급격하고도 우연적인 사고로 사망했을 때 손해보험은 상해라는 단어를 쓰죠 생명보험은 재해 재해랑 상해가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여러가지 보장이 좀 더 재해가 넓은 개념이다 상해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두번째 질병장애죠 질병후유장애 3%부터 100% 미만 2천만원 해당 장애지급률이죠 만약에 내가 10% 질병후유장애를 받았다 그러면 2천만원 곱하기 10%니까 200만원 10%니까 근데 내가 질병후유장애 50% 받았다 2천만원에 50%면 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겠죠 회당 질병수수비 30만원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절제절단 등에 조장만 있으면 되구요 역시 라이나도 훈궁이나 신한처럼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장애 분류코드 앞자리 3자리가 틀리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위내시경 혹은 대장내시경인데 내가 D27 그리고 K63 이렇게 질병코드가 2개 받으면 각각 30, 30으로 질병수수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건 순수 질병수수비 30이기 때문에 백내장이나 그리고 대장운종 제외가 아닌 포함된 보장이구요 두번째는 상급종합병원 수수비에요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 47곳 대학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전국에 500병동 이상 유치하고 있는 곳이 우리가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수수시에는 통원이든 입원이든 7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질병수수비죠 또 30만원 그래서 30만원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1년 미만시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감액기한이 있다 질병수수비 30만원 또 추가적으로 또 넣어들었어요 계속 중복됩니다 그 다음에 관절 관절 쪽에 특화된 관절경 수술할때는 100만원 나오고 관절경 이외에 관절기 이외에는 뭐죠? 줄기세포도 있을 수 있고 인공관절도 있을 수 있겠죠? 2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3대 인공관절 그래서 말기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인공관절 했다 그러면은 300만원 받을 수가 있구요 그 밑에 중춤무릎 무릎관절이죠? 이거는 ICRS 4단계에요 그래서 ICRS 4단계 라이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하는 카티스템 카티라이프 그리고 빅매 이 모두가 보장이 돼요 하지만 타사들은 카티스템만 되고 나머지는 보장이 안된다는거 그래서 5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성인 주요질환 수습이 1형 152형 100만원 3형 50만원 그래서 종수습이처럼 3명인채 약한거 1형 1형 이게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백내장도 한다 그럼 백내장 수습이 30만원 넣으셔도 되고 필요없으면 어차피 질병수습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관절염 수술도 50만원 나오구요 5대 7번 여기서도 관절 수술 시에 50만원 계속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납입면제 납입면제도 있고 납입미적용이 있어요 납입면제를 택할 수도 있고 납입미적용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양환급금은 이제 갱신형이기 때문에 쭉 올라가다가 10년 그리고 황금률이 쭉 15년까지 올라가다가 20년대에는 3모형 올라가다가 내려갑니다 많게는 몇 프로죠? 11%까지 순수 소멸수니까 11%까지 중간에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계속 내려가서 나중에 0원이다 0원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구요 결론적으로는 아까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린 대로 합리적인 보호류와 이런 부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입석에서 얘기하면 몰라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결과가 중요해요 관절기 했을 때는 한쪽은 180 두쪽을 하면 360 줄기세포 하면 한쪽은 680 두쪽은 860 아 두쪽이면 따블로 1360만 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최초 1회만 받을 수 있고 두쪽 같이 하면 몇 가지 담보가 빠져요 여기 보면 무료 연구 손상이 빠지죠 이게 최초 1회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공관절 했을 때 한쪽 1,280만 원 두쪽 하면 2,060만 원 그래서 관절기용 했다 그 다음에 심해져서 연구 재생수술 했다 주기세포 그 다음에 인공관절 했다 그건 얼마였죠 3,280인가 네 3,28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무릎 관절염 끝판왕 보험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저 보호망도 이제 30,40대는 아직 젊으니까 물론 상해로 다쳐서 인공관절 수술하는 사람도 있는데 극히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은 60세 이상 70대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나중을 위해서 돈이 많이 깨지니까 아들 된 자녀 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특히 유튜브 특성상 60세 70세 분들도 제 영상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 거 관절염 수술비 이런 거 준비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 보호망 관절 수술 끝판왕 보험 라이나 생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보호망 오늘 오랜만에 라이나 생명 좀 담보가 축소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끝판왕 보험 관절염 수술비 특히 태행성 관절염 수술했을 때 관절염 주기세포 인공관절 수술했을 때 3280만원 받을 수 있는 플랜 올려드렸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찐보험 채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멘트 성시경 멘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잘자요 느끼하다고요 안녕 안녕 고맙 안녕 안녕 media ein norm m 모인